김치 다 먹었어? 꼬부수도 먹었어? 응 김치 어떤거 줄까? 잘 먹는거 작은거? 작은걸로 줘? 네? 작은거야? 네, 작은거겠네 큰거 먹자 아니야, 작은거 작은거일거야? 응 작은거 진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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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콕 콕콕 김치 다진 앉아먹어 이거 먹고 입에 넣고 해 자, 빨리 거기다 하는거 아니야 여기에 이렇게 그렇게 아니고 요렇게 옆으로 이렇게 났어요 꼬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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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너무 다 말아야 2 아 아 아 으 으 으 으 김치 김치 앉아 앉아 어우 김치 양념장 합치! 크다! 응?